1. 시체들 1. 시체들 주변에는 온통 시체뿐, 기억나는 건 아무것도 없다. 죽고 싶지 않다면 숨거나 도망칠 수밖에. 하지만 끝까지 맞서 싸우는 방법도 있었다. 역겨운 시체에 너미를 뒤져서라도 그들에게 인정받아야 하지만 배신, 증오, 멸시, 이곳에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. 그래도 작은 희망이 있어. 오늘도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사투를 이어간다. 두 번째는 아멘